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요 신념 하나로 오늘도 대책없이 끈질기게 장화를 향해 달려간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어찌됐든 게 이 녀석은 방치 밀당이라는 걸 몰라요 병원 갔다 오느라 진이 빠졌을 텐데 아이고 또 피곤한 장화 코앞까지 기어이 들이닥친 래기 눈치도 없고 그냥 센스는 더 없고 아주머니 손에 끌려 나오고 나서도 사태 파악 못하고 그냥 아유 아유 장화 옆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혼자 사랑이 넘친다 넘쳐 아니 오죽힘들면 래기를 저토록 밀어낼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차디찬 길바닥에서 그냥 석 달 밤낮을 버티고 있는 녀석이니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애들 아빤데 이쁘다고 좀 해줘 그래 요즘 세상에 이런 순정남이 어디 있어 장화야 안 그래? 너 남편한테 한번 가봐라 손이라도 잡으면 좋았던 옛 기억이 좀 날까 싶어 슬쩍 옆으로 붙여보지만 세상에 남두 이런 남이 없다 만산만 보는 장화 앞에서 잔뜩 무한해져 버린 래기 장화는 그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데 여전히 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장화와 그림자라도 좋으니 곁에만 있게 해달라며 여인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순정남 래기 저 남자를 어쩌지 정말 그런데 그때 골목에 나타난 암컷 백구 한 마리 자석에 이끌리듯 거침없이 어? 래기한테 다가가는데 놀라 뒷걸음질치는 녀석한테 격한 인사를 건네는 백구 어이구 적극적인 스킨십까지 시도하는데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운 건 장화도 마찬가지 쌩하니 돌아서려던 발이 그대로 묶여버렸는데 야 조금씩 떨려오는 저 눈빛 그러더니 어! 백구한테 달려든다 뭐야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? 그 순간 순식간에 불붙어버린 두 암컷의 신경전 바로 그때! 직접 백구를 상대하는 래기 내 마누라가 싫다잖아 야 창화 앞에서 보란듯이 최대한 단호하게 백구를 민원해버리는데 아이고 어? 또 남편이라고 다른 여자가 오는 건 싫어 어?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짜고 친 것처럼 기막힌 타이밍에 벌어진 소동이 끝나고 어머 얘들 왜 이래? 어머어머어머어머 부쩍 다정해진 창화 래기 원래 제삼자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하니나 참 가까이만 다가와도 지리색 팔색을 하더니 무슨 레이디 퍼스트? 래기의 에스코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하는데 이야 한순간에 갑자기 달라진 대접에 당황한 건 오히려 래기 분위기 타고 고해 마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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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박대 경험 때문에 망설이던 래기가 용기를 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으취 어? 이게 뭐야? 어? 장화가 마중을 나왔다 이야 이야 래기 너 꼴이 떨어지겠다 떨어지겠어 아휴 사위사랑 장모라고 거하게 한상 대접도 받고 지난 석 달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족들이 있는 따뜻한 방에도 첫발을 내딛는 래기 마침내 장화의 마음이 열린 걸까? 아니 까칠하게만 울던 장화가 래기와 함께 나란히 한 방에서 제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holm은 신청했으면 좋겠다 아휴 시계